자 세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역슬래시 n 요거 보이시죠? 이게 뭐냐면은 자 쉬프트 옆에 있는게 이게 슬래시에요.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스페이스 엔터 후에 백스페이스 있죠? 그 좌측에 원달러 표시 있잖아요. 요게 역슬래시에요. 요게 이거를 그냥 역슬래시라고 아시면 돼요.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안녕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역슬래시 n 한 다음에 안녕 하면은 이게 화면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요거는 뉴 라인, 새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출력이 됩니다. 네 자 이 문제가 뭐다? 여러번 출력하는데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에렌을 한 번만 이용하고 열 줄을 나오게 하는거에요. 요것만으로 열 줄을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. 자 풀어보겠습니다. 보시면 네 조건이 있죠? 얘를 딱 한 번만 사용하고 안녕하세요는 열 번 나와야 된대요. 근데 줄바꿈이 되어야 된대요. 자 해보겠습니다. 요거를 요거를 제가 둘, 셋, 넷, 다, 열, 일구, 여덟, 아홉, 열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사이에 줄바꿈이 있어야 된대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? 여기다가 줄바꿈하고 싶은 곳에다가 그냥 n을 쓰면 안되고 역슬래시 n을 쓰면 돼요. 요거를 요 사이에 적절하게 넣어주면 되겠죠. 점 뒤에다가 자 여기서 주의할거는 마지막엔 넣을 필요가 없다는거에요. 이게 ln이 뉴라인이라는 의미인데 요걸로 하면은 알아서 마지막에 얘를 붙여줘요. 요 ln이 그 뜻입니다. 아무튼 마지막은 할 필요가 없어요. 컨트롤 엔터 실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. 됐습니다. 자세히